그런 위치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선택의 폭들이 있었겠어요. 선택을 할 때 저는 이 형이 저에게 해줬던 얘기가 네 안녕하세요. NJ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루, 한 달, 일주일 뒤도 운명도 모르고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둥둥둥 떠다니다가 있었거든요. 돈은 돈 들었으면서. 그때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주변에 친한 형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형이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이제 되게 중요한 시기였죠. 왜냐하면 다 서울에 있는 것들, 한국에 있는 것들 다 접고서 미국으로 넘어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배수진을 치고 넘어간 상황이어서 거기서 뭔가를 좀 하나라도 걷어와야지? 하나라도 만들어 와야지? 그 되는 그런 좀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돈도 많이 썼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성격상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제 막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피곤한 스타일이죠. 맞아요. 피곤한데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좀 상황에 따라서 막 다 이제 엔지니어링 하려고 들어요. 성격 자체가. 어떻게 하면 최악을 피할까? 뭐 잔머리를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더 잘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또 장점은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바둑 들 때 기사들이 바둑을 다 둔 다음에 다시 들잖아요. 복귀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복귀할 때 사람들이 그 많은 바둑 알들을 다 이렇게 복귀를 해요. 다 외운 것도 아니고. 근데 저도 이제 몰랐는데 복귀할 때 그 사람들이 복귀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머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한 돌 한 돌 둘 때 그 돌들을 거기밖에 둘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 가장 완벽한 사이드인 거예요. 최선을 항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이 뒤집어져도 다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최선이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최선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약간의 후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복귀할 수 있는 인생을 두기 위해서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비슷한 상황에서 선택해야 될 경우가 아 뭘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형이 저희 집에 살짝 놀러 오셨었죠. 미국 동부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상황을 쭉 설명하고 형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형 의견은 어때요? 라고 제가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이제 형이 이제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봤을 때는 네가 고민하는 게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 음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르게 느꼈는데 어쨌든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비디오로 만드는 건데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네가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그걸 정답으로 만들라고. 시간이 흘렀을 때 네가 이걸 선택했다는 게 맞았어. 라고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뭔가 선택했을 때. 다시 풀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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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잘 모르겠어. 헷갈려. 그리고 형도 제가 준 정보 안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 이거 선택하든 간에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치열하게 고민해서 이 세 개를 올렸을 거고 이 세 개 중에서 뭘 선택하든 간에 그거는 선택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너 자신에 대한 그 결정을 어떻게 정답으로 만들어내냐 하는 너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형이 집에 가셨는데 그리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 삼기보다는 문제를 대처하는 나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항상 Right Decision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항상 문제든 계속 나타나잖아요. 계속 인생 살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에 따라서 가장 좋은 초이스를 낼 수는 없겠지만 그 초이스를 어떤 초이스를 내던 간에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정신 상태인 거죠. 그런 스탠스인 거죠. 마치 이제 물고기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대만으로 주는 거죠. 굳이 비유를 들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뒤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딱 잘라지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한 적도 되게 많았고 사실 그거의 점철이죠. 사실 그런데 개인적인 저희 스타일은 사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자거든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섯 가지 선택이 있으면 다섯 가지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다 해요. 다 한 다음에 거기서 되는 걸로 좁혀가거든요. 약간 이렇게 인생을 풀어왔는데 좀 보다이프죠.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선택의 모양적 측면에서는 이제 그러한데 내용적 측면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그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정신력인 거죠. 그 상태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인생은 세용지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세용지마를 만들려면 그것도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내가 겪어진 상황에서는 이 세용지마라는 것들은 보면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이렇게 상황이 변하잖아요. 내가 그냥 존재함으로써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서 내가 이제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보다도 내 인생에서 세용지마가 발현되기 위해서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을 하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것들이 계속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컨버지 될 수 있게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택과 상관없이 결과에 집중해서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네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한 10년 15년 정도 알고 지내는 형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분도 vr 쪽으로 꽤나 이제 성공하신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을 한 번 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성공시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시킬지 아는 거예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들이 그러니까 a, b, c, d라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가 a를 하든 b를 하든 c를 하든 성공으로 시킬 수 있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만의 즉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길을 아는 거죠. 그 길이라는 건 뭐냐면은 집중해서 되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인디안 기우제라고 뭐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패가 안 한다잖아요. 왜냐하면은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비가 늘을 때까지 기우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하든 간에 트라이를 하고 시도를 하고 피드백이 오면은 그걸 갖고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그 피드백이 발전적인 어떤 그 사이클을 만들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성취해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선택보다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목표들 사이에서 이것들을 최소한으로 쇼컷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물론 선택을 했지만 제 능력과 한계 재정적인 부분들도 제 발목을 잡고 그래서 저도 최소한의 쇼컷으로 가고 싶었지만 차선책을 선택을 함으로써 물론 이게 차선책이겠지만 결국에는 우선책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택 자체가 지금 당장에 좀 늦춰질 수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엔 이 늦춰질 수 있는 선택 자체도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이거를 최상의 어떤 결과값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제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인생 살면서 결정도 많이 내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비디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0대 때부터 춤추고 춤도 그냥 춘 것도 아니고 프로페셔널로 한 7년 쳤죠. 아마추아 4년, 프로아는 3년, 2년, 3년 하면서 군대 갔다 오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국 갔다 와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임포턴트가 중요하다라는 뜻을 알고 영어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26살때부터 영어공부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단어고 문법이고 전혀 없었죠.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은 나름대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위치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선택의 폭도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할 때 저는 이 형이 저에게 해줬던 얘기가 굉장히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좀 공유하고 싶었고 선택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네가 좀 더 생각을 뒤집어서 선택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시고 치열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선택한 것을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 집중력, 훈련 혹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다소 과격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인생은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정확하게 이제 맞받아 치면은 전쟁보다 더 심한 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모티베이션 혹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비디오를 만들어봅니다. 감사합니다.